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께서 아주 좋은 셀트리온 관련돼서 뉴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레크로나 국내 신약사 다시 쓰다. 아 제목이 웅장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죠. 국산 최초 코로나 치료제 타이틀 12월 누적 처방 환자 3만명 돌파 전망 이미 돌파했죠. 정부는 약 5만명분 추가 구매비 확보 유럽 승인으로 글로벌 공급도 본격화 32번째 신약이지만 최고 설레 남길 것 아 최고 설레로 남을 거랍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지금 주가 때문에 고생하긴 있지만 32개의 신약 중에서 가장 좋은 최고 설레로 남을 거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에 코로나가 국산 신약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1년 7개월 만에 시장에 나와 K-바이오 의상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제 국무총리도 적극적으로 처방하라고 하고 이렇게 경제지에서도 잘 좋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투약 환자가 3만명을 돌파했고 정보는 추가 구매를 5만명분의 예비비를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답니다. 실제 질병관리청은 약 5만명의 코로나19 환자에게 레크로나를 투여할 수 있는 예비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경구용 치료제보다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많이 투여가 되고 효과가 좋은 게 효과가 계속 나오면 질병관리청에서 더 예비비를 더 확보하겠죠. 추가로. 그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글로벌 공급도 본격화되고 있다. 셀트리온의 레크로나 글로벌 공급을 담당하고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달 유럽 19개국과 15만 바이올 공급 계획을 체결해 최근 출하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70여개국과 레크로나 수출 협의를 진행했으며 연내 1500억 원 규모의 공급이 예상된다.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도 백신 접종 우선에서 치료제 확보와 적극적 투여로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적극 투여하라고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죠. 또한 이렇게 레크로나의 국가별 허가 획득에 대한 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한국, 유럽, 페루, 호주 그리고 지금 유럽 정식 품목 허가로 인해서 다른 나라 진출도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제약바이오 시장이죠. 유럽이. 그래서 유럽에서 승인을 맡았다는 건 프리패스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유럽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레크로나의 효능에 대한 신뢰가 한몫을 해서 유럽에서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삼상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박재휘 허가본부 상무가 말하는 레크로나 성공 배경에는 EMA 정식 품목 허가의 빠른 획득 배경으로 신뢰를 꼽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뮬러가 그동안 EMA에서 많은 승인을 받았고 다음에 여기 보면 허가팀이 개별 유럽 국가들 및 EMA 심사관들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다수의 논의 절차를 거쳤다. 상호 협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한 것은 국내 업계에서 셀트리온이 처음이었다. 이 레크로나가 이렇게 해서 허가를 빨리 맡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에 그간 셀트리온 바이오 시뮬러를 통해 유럽에서 보여준 제품 품질과 생산 능력의 믿음이 더해지면서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박재휘 상무는 논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심리사관들의 레크로나의 효과를 확신하고 느꼈다면서 항체 바이오 시뮬러 시장을 만들고 개척해 왔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더욱 신뢰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이제 올해 1500억 정도로 수출을 예상을 하는데 다가오는 1월달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좀 더 많은 금액의 레크로나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